에코프로의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문자내역을 한번 볼까요? 채팅방에 올려드렸는데 잘 보시면 7월 14일부터 문자나가요. 7월 13일이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간에 상한가가 나오고 그리고 14일부터 갭상승, 갭상승의 장대 양봉에서 꼬리 달고 내려온 음선으로 형성된 시점에 윤정두가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어찌됐든 에코프로의 기준에 7만원대 편입의 기준이 있었고요. 7만원대 편입이 있었고 7만원대 또 8만원 기준 또 7만 2천원 기준. 그렇게 편입한 이후에 차익실현머미를 명확히 가져갑니다. 9만원대 중반에 전량차익실현. 그리고 8만 9천원 이렇게 해서 재편입을 해요. 재편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만원대 전량차익실현. 11만원대 중반 11만 6천원 수준에. 그래서 이제 안 밀려요. 안 밀려 내려와서 11만원대 초반 중반에 다시 재편입을 합니다. 안 밀린 이유는 뒷부분에 보겠지만 매집이 돼서 그래요. 그리고 9월 15일날 전량차익실현이 있는데 문자를 우리 직원분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 채팅방에 있는 거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되고 10월달에 10월 7일 이후에 또 이렇게 편입합니다. 10월 7일 이후에 또 폐바테리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요. 이게 17일까지의 매수자인입니다. 오늘 종가가 14만 5천 2백원이에요. 결론은 오늘 저점 14만 5백원까지 해서 또 편입을 했는데 우리가 주력주 기준의 실적주와 정책주를 본다고 그랬죠. 정책주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 미국 정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방산. 그것도 녹화방송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친재생에너지 부분도 미국 정책인데 미국 정책의 가장 큰 틀은 어떤 거예요? 친환경이죠. 친환경.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그쪽에서 받아요. 어디 쪽에서? IT,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이런 쪽. 그게 이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인데 공화당 쪽에도 내죠. 그런데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더 많이 낸다는 거죠. 정책을 그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대통령들은 사람들이 다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민주당은 진보 그리고 공화당은 보수. 그래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주변 국가의 욕을 좀 먹지만 그것도 표면적인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의 국민, 일등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선도 박빙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지금 공화당 후보 10명 중에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걸로 지금 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의 정책의 민주당 정책은 민주당 정부의 정책은 친환경입니다. 거기에 전기차, 거기에 2차 전지, 그 2차 전지 부분이 2020년도에 일단은 LG화학, 삼성SJ,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상상을 초월하는 초폭등이 나왔죠. 23만 원에서 105만 원까지 갔으니까 누가? LG화학이. 그 과정 속에 물적 분할 얘기 다 나왔어요. 그런데 23만 원에서 68만 원대, 78만 원대인가요? 찍고 차익 실현 욕구에 의해서 60만 원 살짝 이탈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75% 상승해서 105만 원 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 학생은 없어요. LG화학에. 어찌됐든 2차 전지 부분에서 세 업체가 일단 먼저 스타트가 나왔고 에코프로나 이런 쪽도 따라서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서 대형주의 기준보다는 작년 하반기부터에서는 에코프로, BME, LNF, 포스코, 케미칼이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들이 변동성이 확장이 된 거죠. 그 확장 속에는 실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지금의 주가를 타당성 있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은 좀 살펴봐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에코프로를 우리는 6월 30일 이후에 10월 18일까지에 공식적으로 개장 전에 올려드린 매매사인은 14거래일 뿐이 없어요. 73거래일에. 그런데 장중에 이 종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고 오픈을 해드린 날짜는 38거래일. 이틀에 한 번 고른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문자는 66회 발송이 됐습니다. 차익실현 포함이겠죠.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 10월 18일 종가 기준이 102%. 우리가 세 번 차익실현하고 재편입한 거 그걸로 따지면 더 높은 수익률이지만 어찌됐건 이래서 우리는 이 계좌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때는 에코프로의 비중이 15%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이때는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죠. 지금 하반기 기준에서의 계좌 수익률 25.65. 이거는 종목을 매수매도를 해서 넣다 뺐다 하는 게 없어요. 단타 모의계좌로 단타 휴마스에서 오늘 들어갔으니까 상한간대 우리 5% 들어갔다고 칩시다. 이런 구라가 없어요. 말 그대로 그대로 6월 말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장중에 매수매도 고점저점을 다 잡아드렸다고 치면 여러분들 선배분들 계좌는 이 극대용주에서 얼마나 큰 수익이 났겠냐고 다 지난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10월 기준에서도 이렇게 에코프로가 25% 올라갔어요. 에코프로를 만약에 지난번처럼 15%의 비중으로 채워놨다면 6월 말의 기준처럼 그러면 지금 계좌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하죠. 8% 수익이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15%를 에코프로를 채워놨으면 8% 수익이 더 되죠. 손실난 쪽을 빼고 기준을 잡는다면. 어찌됐건 간에 결론적으로 이 에코프로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슈가 물거져 있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슈는 실적이 되는 이슈인데 아니 에코프로가 실적을 제대로 낸 거고 얘는 지수사로 해서 연결사인데 자기 실적이 없는 상황인데 에코프로의 BM은 오히려 주가가 빠지고 먼저도 그랬습니다.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에코프로는 올라온다? 그거는 조금 아이러니한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10월 달에 2차전지 비중을 조금 조심스럽게 설정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변동성이 크다고 했잖아요. 조정이 나올 땐 굉장히 깊어요. 네이버 카카오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스크 관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경우는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되돌리는 흐름에서 1.5%, 2% 돌리는 구간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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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백원의 매수산을 추가적으로 낸 거예요. 지금 미국자는 걱정 없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쭉쭉쭉 가고 있는데 왜 그래. 에코프로 같은 경우 그냥 보시면 저평가도 인식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주사의 PER과 PBR은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굉장히 저평가로 형성이 돼요. GS, LS 뭐 이런 거. 뭐 얘도 똑같아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지주사 성격의 종목을 지금의 PER, PBR을 놓고 보면서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무리 수가 있다. 아시겠죠?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명확하게 네이버가 나쁜 종목이어서 고점 대비 60% 이상 빠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카카오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조건 좋다. 이게 아니라 좋은 종목이지만 내게 수익을 못 주는 상황이라면 잘라낸다. 이 기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런 거냐? 아니. 앞으로 정점에서 윤정도가 채식을 하십시오. 전량. 그러면 전량 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7월 13일 16시 48분에 실적이 나온 거는 어마어마했어요. Earning Surprise. 그래서 상한가를 간 거고 여기서부터 스타트의 시세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에 이제 9월 분기 실적 예상치 1800억 정도 1791억을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2100억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대비해서 17.4% 보통 이제 20% 이상 잘 나오거나 못 나와야 어닝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형주잖아요. 3조를 활등히 넘기는 물론 코스닥이라 아예 분류 자체는 안 돼 있습니다. 유가정권 시장은 정확히 분류가 돼 있어요. 대형주 중에서 소형주가. 그런데 이제 뭐 하여간에 시가총액 코스닥 5위이기 때문에 대형주로 기준을 잡고 결론적으로 대형주는 20%까지는 아니어도 10% 정도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에코프로도 BM도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최근에 상당한 강세를 뗐기 때문에 이제 산반영인 인식이 있고 이렇게 실적이 개선돼 있어도 아니 막말로 영업이익이 1300억이면 4분기 다 해봐야 얼마야? 5,600억? 시가총액이 10조가 넘는데 PER이 몇 배야.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는 아니다라는 인식이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에코프로는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계속 불거져요. 이슈가 불거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스타트는 2분기 실적이 나온 7월 13일 시간에 상한가부터 그리로 나서 이제 우리는 7만 원대 물량 9만 원대 전략차입 실현 30% 가까이 수익 낸 거죠. 그 다음에 9만 원 전후에서 편입한 물량 어떻게 됐어요? 2차 전지 이슈와 함께 세비캠, 청리라이텍, 코스모아 변동 나오고 에코프로가 그다음 변동을 나타낸 거죠. 그렇게 되면서 9월 초에 초대박이 납니다. 폐바테리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두 번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달 중순 이후에 시장 급락하면서 동반 조정 그리고 한동안 폐바테리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또 폐바테리 관련해서 14일이라도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8%의 급등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추가 8%의 급등 그러고 나서 이제 18일의 기준인데 18일 4% 때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13만 8천 원까지 밀렸다가 여기서부터 2% 그럼 얼마예요? 2,600원이니까 14만 5백 원 정도 14만 5백 원 정도의 편입 설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는 만약에 여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순절이 될 수 있겠지만 순절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고점도에 비해서 마지노선은 여기었는데 왜 정리를 못했었냐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는 차익 실현을 해야지 일부 덜어내야지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오전장의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10시까지는 지켜보자. 이 내용이었고 좀 과하게 미끄러진 이후에는 오히려 그렇다면 신규 편입자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한다. 그렇게 해서 일봉의 캔들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설명을 해드렸고 이게 그 당시 우리가 첫 편입했을 때 갭상승의 기준이에요.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7만 5천 원대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100% 단가 기준도 나오는 거죠. 지금 뭐 신고가 또 나왔죠. 신고가 또 나왔잖아요. 연론적으로 저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급 범위가 수급 범위가 굉장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요? 수급 범위가 굉장하고 그리고 수급 범위가 2,500만 주의 5%를 넘기는 큰 금액이에요. 7월 14일 이후에 매직 금액 기준으로 6입니다. 그런데 이 ETF 상품 빼고 나면 5위예요. 수급 논리라고 그러죠. 기술적인 것은 무조건 수급 논리들. 막말로 우리가 약보합에서부터 첫 번째 수익책 실현하고 약보합에서부터 상하가까지 잡아먹은 휴마시스. 나한테 수익을 주니까 좋은 종목인 거야. 수급 외국 기관이 안 사도 돼. 그런데 대형주 기준에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유입되는 쪽은 매매 기준점 설정하기가 원활해지죠. 5% 이상의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30에서 50%까지. 최소 20에서 50%까지. 9월 14일 매수평균 단가 10만 4천 원 대비 15만 5천 원까지의 목표주가 거의 다 달성이 됐고요. 14일 날 금요일 날 재차 설정해드린 목표주가 매주평균 단가 올라갔으니까 그 기준은 16만 7천 원까지 확대돼 있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의 기준은 현재의 기준에서 거래가 제 욕심대로라면 거래가 더 터져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물론 거래대금은 현재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 거래대금은 충분하겠지만 그래도 추세 범위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거래를 조금 더 터뜨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캔들 하나만 배우면 된다고 그랬죠. 상승인태 확인력. 캔들 하나만 배운다고 그랬죠. 상승인태 확인력. 캔들이 우습습니까? 공부 좀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공부를 안 하시잖아요. 매수를 안 하려고 그래요. 수요일자의 기준거래량은 150만 주 설정을 해드려요. 수요일자에. 그렇게 하시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종국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보시면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있잖아요. 교육, 교재, VOD, 동영상 교육, 그리고 교재 다 드릴 테니까 평생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VVIP 방으로 오셔서 이 수익, 계좌 수익 25% 이걸 가져가십시오. 아시겠죠? 계좌 수익 25%를. 하반기에 지금 네 달도 안 됐는데 25%의 수익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